When I sit with the billionaires in Puerto Rico, I ask them what's your one piece of advic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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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them, all of them.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easant and a king. Bro, do you think the peasants eat the same food that the kings ate? No. Do you think they got the same education the kings did? No. There you go. On purpose. 방금 본 영상은 140만 조회수를 받은 바이럴 영상이다. 영상에서 나오는 룩 벨만은 27세의 나이에 온라인 비즈니스와 가상화폐 투자로 100억 부자가 된 인물이다. 맞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빌리어네들은 하나같이 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 건강, 건강이다. 호화스러운 저택, 요트, 빌딩이 있으면 좋겠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만 진정 100억 부자들에겐 이런 것들 또한 부지럽다 느껴지고 더 관심 있는 것은 건강, 건강, 또 건강인 것이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구고 있을까? 나는 스탠포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실리콘밸리의 올드머니들의 건강을 돌보며 그들만의 건강 비결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전에 근무했던 UCLA 대학병원에서 만났던 벼락부자들과는 다르게 스탠포드에서 접한 올드머니들은 오랫동안 자산을 관리하고 대대손손으로 부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그들의 건강 비결은 체계적이었으며 이렇게 관리했다. 첫째, 체육관에서 운동을 꾸준히 단련해 본인의 근육을 사용할 줄 알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정중하게 들으며 나의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셋째, 내가 먹는 약들을 정리해 정확히 숙지하여 의사와 상의하고 넷째, 본인의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하여 자신의 두뇌 사용법을 잘 익히고 있고 다섯째, 나만의 암 검진 스케줄을 알아 나에게 취약한 암을 예방하고 여섯째, 병원 시스템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일곱째,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놓아 후손들에게까지 편하게 해줬다. 편단 기술이 질비하며 호화스러운 시설에서 물론 진료가 이뤄지지만 이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들은 환자 본인이 똑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건강을 지키며 내가 축적해놓은 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 나 역시 스탠포드 올드머니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한인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사물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내 환자 중에 90세 한인 남성 환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 500만 불짜리의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사시지만 매번 내원하실 때마다 공책에 본인의 당 수치들을, 복용하는 약들을 정리하고 나와 상의할 내용들을 적어서 오신다. 밝은 미소와 넓은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주시는 인품 또한 당연히 갖추셨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다짐한 중년 성인에게 길라잡이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되는 비결, 영상들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나의 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건강을 제대로 설계하길 바란다.